GT5 올 4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는 대정모드의 적어노트가 달러알피가 3배 그리고 제랄드의 숨겨진 캐시가 달러알피가 3배 그리고 신규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알피가 3배 그리고 패치장의 부품 회수속도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듀바치 챔피언, 듀바치 바그너, 듀바치 스펙터가 40% 할인 그리고 이 세 차량 중 하나를 구매하시면 듀바치 디저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볼보드 차고가 30% 할인 그리고 이번주는 무기 벤서 아토마이저가 50% 할인 그리고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대정모드를 5번 승리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맥투니 강도작업에 페가시 젠털너 듀건 강도작업에 갈리베터 볼레스티 D 화물선 강도작업에 카니스 세미노를 푸른티어 이번주 카지노 경품유동사는 바피드 레트뉴 MK2 LS 모임 경품유동사는 비스터 아스트로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4일 연속 3위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듀바치 세븐 70 참고로 얘는 30% 할인 듀바치 마사크로 레이스카 다음에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여기에는 듀바치 JB700 듀바치 마사크로 듀바치 엑셈플러 듀바치 라피드 GT 듀바치 라피드 GT 오픈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셔리 오토샵 여기는 파토메836 D 클래스 임펠러 LX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오토발레이스 타임 트라이얼은 발전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